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프라이드 치킨에서 살아있는 파리와 파리알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40대 A씨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튀김옷에 흰색 이물질이 묻어있는데요. 지난 4일,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한 A씨는 당시 배달받은 치킨 비닐팩을 열어보니 살아있는 파리가 들어있었다며 찝찝한 마음에 치킨을 담을 용기 뚜껑을 열어 살핀 결과 치킨 곳곳에 파리알로 추정되는 물질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시 마트에 연락을 취한 A씨는 배송 과정에서 파리가 유입됐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사과하면서 환불 조치와 제품 수거를 위한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A씨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치킨을 먹으려고 주문했다가 완전히 기분을 망쳤다며 대형마트라서 믿고 주문했는데 신뢰가 무너지고 치킨에 대한 트라우머도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후 A씨에게 해당 제품을 받아 이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볼 계획이다 라며 조리된 상품을 철저히 밀봉하고 배송 과정의 위생관리도 더욱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